못 달리나봐요. 그래도 2천명. 알림을 보내고 있대. 너 알림 보냈어? 왜 천서기도 안 들어오네. 들어오신다 들어오신다. 149원. 끝났네. 그래. 여기는 이제 주택가잖아. 여러분 저희 촬영하고 있어요. 저희 스케줄 중이에요. 여러분 건강하세요. 여러분 비 조심하세요. 저희 스케줄 중이에요. 스케줄 중. 안녕. 찬성이가 너무 고생했어요. 찬성이가 암벽등반 다 했어요. 끝. 끝. 찬성이가 먹는 소리만 나와. 어떻게 끄냐 이거. 위에 위에 위에. 아니.